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여가지고 남편과 함께 여기 할리팩스 쇼핑몰에 와가지고 그냥 아이쇼핑만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장이 열립니다 2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었는데 혹시 뭐 지난주에 시장에 특이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나요? 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긴 했죠 7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서 더 시장이 눌릴 수가 있었는데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앵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공포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금리랑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앵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우려가 있었죠 미국이 겉보기에는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침체로 가는 숨겨진 그런게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거를 싹 해소한 것 같은 분위기에요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이런 변동성이 많은 이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 자체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걸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남편같은 경우는 제 포지션 자체를 지금 홀드로 해놨어요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저도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지만 모아가는 주식도 있죠 장기투자로 간단한 예로 테슬라 같은게 있고 어쨌든 지금 더 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지난주하고 투자의 거물 워렌버핏 형님께서는 지금 의외로 현금을 또 역대 최대로 이제 들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와중에 매수하신 부분들 처부라는 보험회사도 있고 몇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약간 놀라웠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도를 한게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구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까 이거는 뭔가 일반인들이 못보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현금을 저도 많이 들고 있는 이유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가격대비 매력적인 주식이 좀 잘 안보여요 제가 특정 부분에 이런 섹터들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섹터에서도 좀 고평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조금 기다려 보는게 어떤가 그래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워렌버핏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이지만 요번에 굉장히 특이한 사항으로 뷰티 주식을 사셨더라구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렌버핏이 화장품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뭐 이례적인 일이 맞고 근데 뭔가 공부를 하셨겠죠 그 매수하신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워렌버핏 같은 사람은 일반인들이 얻는 정보의 그런 품질과도 차이가 많을 거고 어떤 특정 화장품 기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을 매수할 때 워렌버핏 같이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옵션 같은 별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자라든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8%만 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버핏은 그 주식 수익 8% 플러스 이자 배당금 그리고 뭐 주주로서 받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렌버핏이 장기 투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버핏도 자세히 보면 단타로 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캐치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버핏이 담으니까 나도 장기로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종목에 한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종목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럼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지 뭐 다음 주라고 하면 제일 큰 이벤트로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연중 관계자들도 나오는 그런 회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9월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세우고 있고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인 뷰가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늦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반영을 해서 지금의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거고 조금 내려갔던 부분을 되돌리면서 상승을 해줬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가 너무 과도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시장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조심을 하는게 어떨까 물론 뭐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하반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 제일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어떤 수장이 어떤 식으로의 경제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많이 변화를 타고 특히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뭔가 제품을 개발하고 일의 먹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이슈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한번 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세 중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로 아 이거 이번 대선은 끝났다 거의 뭐 트럼프가 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피격 시점부터 지금 대선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예요 언론에서도 얘기한 게 순수 대선 러닝 당일날까지 남은 게 10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100일이라는 거는 유권자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변수가 많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향방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숨은 표가 뭐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헤리스는 헤리스 나름대로 자신의 그 강점을 가져가면서 지금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미국의 선거 방식 때문에 향후 결과를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거라고 해서 누가 득표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간접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그 선거인단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가 판명이 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선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공부해야 될 거는 그 후보들이 그리고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는 시간에 뭔가 시장의 그런 거시적인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 정당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향후에 어떤 기업이 조금 미래성장성이 더 보이겠다라는 걸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었다가 2주가 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진정이 된 듯한 느낌? 보면은 진정이 좀 된 시장 같다 매수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저는 포지션을 비워놓은 상태였으니까 이 지난 2주간 변동폭이 클수록 뭔가 보는 재미도 있고 그건 막 거래량이 갑자기 막 폭증했다가 줄었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보는 그 사람 심리에 대해서도 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관찰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단 말이에요 만약에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고 현재 지금 롱 포지션인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주식을 그냥 이렇게 잠깐 단타로 해볼까 했는데 내려간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일 수 있겠죠 이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 단타를 할 때는 좋은 장이에요 변동성이 있어야 뭐 단기간에 움직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횡보를 하면 답이 없으니까 단타로 투자를 하는 접근에 있어서는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방으로 확실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 뭐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면서 자기가 표했던 주식들을 모아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늦었네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시장의 형태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이고 기관이고 상관없이 홍보하는 장이 제일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진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각자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반대로 이게 재미도 있으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섹터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아직은 좀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살짝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좀 기다리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기업이 오른다고 해도 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은 불장이어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은 건망하는 시기이긴 한데 하반기 때 생각하고 있는 그 섹터가 있나요? 저는 주로 지금 현재 관심있게 보고 앞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섹터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AI 분야 그리고 건설 분야를 저는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여기 북미 지역 살면서도 에너지 공급에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이 땅덩이가 워낙 넓은 상태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너무 급속도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테슬라꺼의 전기 저장 충전 장치를 봐가지고 아 이게 진짜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에너지 산업이 더 좋게 보이는 거죠 꼭 전기 에너지만이 미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완전히 넘어가는 데까지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기업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시니까 그런 빅테크들이 잘 하고 있죠 지금 걱정되는 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투자 비용 대비 과연 이윤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이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기술주를 아직은 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이 무대응 상태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뭔가를 꼭 사야만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그 기업과 발맞춰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죠 개개인마다 투자에 맞는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에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갈 필요도 그렇다고 뒤에 갈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 남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각종 경제 요소들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생존입니다 오래 살아 남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런 지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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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